넓은 들판 가운데 서 있는 로켓 잠시 후 이 로켓이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상승합니다 어? 근데 높이 올라간 로켓이 다시 내려오네요 이렇게 하늘로 올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로켓의 이름은 그레스호퍼 다시 되돌아오는 로켓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와 정말 신기합니다 로켓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았는데요 교수님 로켓 이름이 그레스호퍼잖아요 그레스호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로켓을 발사하면 많이 바뀌었지만 올라가면서 연료통이 떨어지고 또 연료를 분사하고 또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탄 거 하나만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깝다 이겁니다 버리지 말고 그냥 올라갔다가 연료통들이 그대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또 재생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주 왕복선처럼 로켓을 계속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버려지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항공사인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그레스호퍼라는 로켓인데요 2012년 9월에 처음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상에서는 2.5m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섯 번째 실험만에 한 325m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우주에 올라가려면 몇백 킬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실험 중인 거죠? 그렇죠 실험 중에서 점차점차 높이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과연 가능할까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게 그 높이 올라가려면 올라갔으면 그만큼 많은 연료를 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올라간 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서서히 역분사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쓰는 것만큼의 또 연료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저 정도 크기를 가지고 325m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300km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연료가 들고 많은 실험이 거듭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10년, 20년 흐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 그레스호퍼가 갈 길 아직 멀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높은 성능을 가진 연료를 개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연료를 소용화시키면 그러면 그만큼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금 갈 길이 먼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대로 올라갔다가 역분사해서 내려오니까 참 저는 실물을 보는 거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물론 뒷부분에 나온 것이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그런데 영화 같은 일, 만화 같은 일들이 계속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요 하루빨리 또 연료통이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기술이 빨리 개발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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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